에어안견 어 애완견이에요? 네 우리 홈런이 홈런이요? 네 이름이 홈런이예요? 홈런이 한국식 때 홈런 쳤을때 그때 산개라 좀 의미있는게 야 카메라 신기해? 홍신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키우자 지금 앉아 손 아니 뛰지말고 마 손 한국식 pregunt지 아니 감사합니다. 선수들 다 똑같죠. 계속 이길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선수들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자신감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지금 더 좋은 것 같고 선배님들이 워낙 저 잘 챙겨주세요. 후배들을. 앞으로 계속 이길 것 같은데요. 한국 기록 한번 깰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더라? 여기 있나? 얼굴이 까맣게 탔네요. 상무 때 재상이, 노때 박종윤 재상이랑 같이 상무하고 있을 때 찍은 것 같아요. 이거 모자이크 해도 나주환인데 이런 행동할 사람이 주환이밖에 없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나주환 선생님. 포즈 어차피 포즈 이거랑 똑같은데요. 저랑 군우랑 막 싸우셨어요. 내가 크다. 네가 키 크다. 그랬는데 후준이 형이 불러가지고 야, 조용히 해. 내가 키즈 줄게요. 신발도 벗었어. 이렇게 만나는데요. 내가 조금 차려 이겼을 거야. 계속 싸웠죠. 서로 크다고. 도토리 키즈기 했죠. 손들고 있잖아. 얘가 동찬이. 동찬이 표정이 낫고니다. 어렸을 땐 귀여웠어요. 귀 커가지고. 어렸을 때다, 재상이. 형과 함께. 대박이다 이거. 처음 봐네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가면은. 나한테. 행사 우승 기념해가지고요. 행사했을 때. 동찬이 우승하는 거는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막상 하니까 진짜. 와 진짜. 힘들었던 게 다 지나가면서. 아 그 고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큰 선물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조동환은 작년 한국 시리즈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렸었다. 간혈인 치구에서 터지나온 두 개의 홈런은 누구도 이상치 못한 일이었다. 야구하면서 제일 행복했죠. 그 순간이. 쳤을 때. 또 우승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야구하면서. 진짜 왜 야구를 힘들게 계속 야구했는데. 아 이런. 스릴과 이런 기쁨 때문에 야구를 하는구나. 그때 좀 느꼈어요. 홈런치고 베이스 돌면서. 멍하면서 그냥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이 맛에 내가 야구를 하는구나. 근데 막. 멍하더라고요. 쳐놓고도 내가. 솔직히 홈런 하나도 못 쳤던 놈이 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당사전 저는 어떻게 했어요. 더 멍하죠. 아 어려운 말 해야 되나. 생명이죠 생명. 네. 목숨과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도 많이 울고. 많이 웃고. 싣는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생명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목숨과 같은 존재. 하지만 초반 부진을 만회하려는 욕심이 앞선 탓일까. 돌아온 듯이 보였던 타격감이 타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올 시즌 현재까지 조동아의 성적은. 2할 3푼 칠리. 타점 넷. 도르 여섯. 한국 시리즈 2연패를 노리는. 와이번스의 주전 위하수치구는 썩 만족스러운 성적이 아니다. 두산 배우스와의 3연전을 마친 다음날. 김성근 감독이 직접 조동아의 타격품 교정에 나섰다. 흐트러진 타격 밸런스를 잡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배팅골 투수는 이만수 수석 코치의 몫이었다. 오후 2연패를 저녁으로 중심으로 데뷔할 거면. 두산 배우스와의 실제 의구. 까지 먼저 공식을 시작합니다. 트레이닝에 따져버리던 타격צם 박사. 강한 상장에 투수하는 기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데 지금 유산소스 그의 말투와 우세 역전의 말루 헛다 거침없이 달려라 조동화 그의 말투와 우세 역전의 말루 헛다